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물어볼 것이 많았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한 검찰 인사 나의 명을 거역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 수사팀에 대한 보복 인사 문 대통령 동창과 부하였던 사람의 검찰 요직 임명 특수단 설치 성인 요구 공소장 비공개 수사기소 분리추진 등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 코로나와 관련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죠 아마 방송에서 지금처럼 특정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역 확산이 되기 전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그동안의 조치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지역 감염이 확산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처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한편 입국 과정에 있어서 전염병 매개체 매개원의 이동 제지라든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실효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맥락의 도중에 뭐 그러한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나 방역 전문가들 모두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시행도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 결정 아닙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2월 4일부터 2월 4일을 기해서 이제 후베이성의 사증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중국의 후베이성 발급 여권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단계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죠 그런 단계적 조치들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또 객관적이었다 하는 그런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출입국 관리가 실패한 것이고 출입국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 이러하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포커레인으로도 못 막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역 확산이 고급적으로 모두가 협력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다른 단계로 전환이 된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WHO 차원에서도 국경 간의 이동에 대해서 함부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맥락상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가 상당히 촘촘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런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의 하나의 대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일본에 있는 크루즈에서의 조치를 잘 못해서 선내 환자가 확진이 발견이 되고 또 확산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인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역에 대해서는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 드린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뢰 결과가 이렇습니까? 지역 확산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부처와 국민 그리고 국회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감염병으로부터 한시밭비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심 단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 장관 나오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